잘 보이죠? 자막 – Radi 작업 크리 lasciches 야! 나 된장찌개 시켰는데 왜 된장찌개가 빨갛지? 잠깐만 된장찌개 시키는 놈야 된장찌개가 아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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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이게 뭐지? 서비스인가? 만두인가? 뭘 드실까? 맛있는거 드실까? 이게 뭐지? 시발아버드 발차이네 이게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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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잘 먹을거야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유 맛있게땕 맛있게땕! 맛있게땕!! 와 여기 오뎅 들어있네 오뎅 이거 서비스 여기 좋나보다 여기 오뎅 들어있어 이거를 국물을 버릴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언제나 아 난 역시 머리가 똑똑한거 같애 하하하하하하 아이고 아이고 기대나 하하하 으흑흑흑흑